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게임을 한번 해볼까요 이 게임은요 그 사진만 보고 자기가 있는 위치를 알아맞히는 게임인데요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 도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만 5천 점이 만점인데 2만 점 맞기도 힘들어요 오늘 370명이 이 도전을 탐구했고 저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장소가 나올까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도전을 시작해 볼까요 이 게임은 영어 단서를 찾는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 딱 보시면 벌써 유럽이라는거 알 수 있죠 음 유럽이에요 유럽인거 어떻게 알 수 있냐 길이 좁아요 그쵸 길이 좁고 호수가 있네요 근데 여기 보면 둔덕이 완만하죠 둔덕이 완만한거 보면 빙하가 깎은것 같죠 아무래도 피어로드 같아요 핀란드인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구조물 이거 보십시오 이 아름다움은 뭘까요 뭔가 대중없는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구조물 자체가 벌써 딱 뭔가 유럽을 연상케 합니다 유럽이구요 북유럽인것 같습니다 표지판을 빨리 찾아볼까요 표지판을 차별로 찾아야 되는데 여기 놓고 음 음 아 아름답네요 혹시 스위스는 아닐까요 스위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스위스 보다는 핀란드나 이런 북유럽에 가까워 보이구요 차들이 오른쪽으로 다니고 있죠 그러면은 영국계통은 아니라는걸 알 수 있고 미국도 아닌것 같아요 미국은 이렇게 올망졸망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뭔가 좀 커요 도로도 그렇고 이렇게 우와 와 너무 아름답다 여러분 이게 어딜까요 아 경치에 취하게 되네요 그냥 와 여러분 근데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완만하잖아요 그러면 이만한 빙하가 여기를 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길이 시간대 빙하가 깎은 지형 피오르드 같은거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핀란드나 스웨덴 노르웨이중에 하나일것 같구요 엄청 북쪽인것 같고 이런데로 찍겠습니다 예 노르웨이 맞았네요 그래도 883킬로미터나 떨어져있네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 진짜 이런데 살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피오르드에요 이게 아 여긴 또 어딥니까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저기 표지판이 있네요 어 굉장히 녹지와 키가 낮은 그러한 풍경이 있는것 같구요 제 예전에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해서 봤던 멕시코와 미국의 접경지대인 것 같은 느낌도 들구요 그런데 너무나 파랗다 이렇게 파랗냐 여기 어딜까요 어 어쨌든 여기 미국이나 남미나 이쪽인것 같구요 아 아니네 일본이네 어 일본이구나 야쿠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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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야쿠모 라는데 구요 와 역시 너무 깨끗하다 일본도 진짜 어딜까요 일본에 일본도 여러분 일본도 굉장히 넓어 여러분 일본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체크하는게 있는데 일본은 엄청난 대국이에요 일본도 굉장히 나라가 큽니다 남한과 그 북한 합친거 보다도 뭐 1.5배 이상일 거에요 일본도 굉장히 큰 나라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도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음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일본을 무시하죠 왜 무시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본을 무시하는데 일본은 굉장히 큰 나라 고 문화적 스펙트럼이 되게 다양한 나라에요 우리 제가 야쿠모 제가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일본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항상 꼭 묻는게 일본은 남녀 혼탁이라며 맨날 그런거만 물어보고 막 그러면서 아 일본에 무슨 뭐 출판문화가 어때 뭐 이런거 물어보는 사람 아무도 없었거든요 남녀 혼탁이라며 남녀 혼탁이라며 어떻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쵸 그런게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네요 그쵸 자 야구모 쪽으로 출구가 북쪽에 있다 야구모가 어디야 근데 야구모라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기를 저쪽에 북쪽으로 산이 보이는데 일본은 산도 되게 많은 나라 고 오고 모르겠습니다 엄청 아이처네 호카이더였네요 아 이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야구모는 호카이더다 자 세번째 라운드입니다 5,900 여기는 딱 보니까 뭔가 어 미국품 인데요 그죠 미국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캠핑카 같은 것도 있고 뭐가 있고 아 구조물 같은거 봐도 약간 미국식인 것 같구요 음 소나무가 있고 캠핑카 같은 것도 있고 우와 뭔가 좀 빨리 지표가 될 수 있는 표지판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농구대가 있는 거 보면 미국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쵸 농구대는 웬만한 데는 별로 없는데 미국인데 이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미국인데 삼림이 있는 것 같고 휴양주인 것 같습니다 뭔가 구교림인 것 같구요 음 음 아 교회가 있네요 교회가 있는데 음 음 침례교파 침례 침례 침례교 음 침례교가 있구요 교회가 있고 세례교 세례교 세례 세례 뭐 바티스트 그렇죠 음 어떤 지역인지는 역시 미국이 제일 어렵습니다 미국은 미국인거 확실해요 이렇게 보면 미국에는 이렇게 하얀 표지판 이런게 어 있는 있구요 그리고 지금 음 밟티스트교 제 침례교 침례교가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그런거는 진짜 미국이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 음 미국은 표지판이 딱 나와 있지 않아요 아 아 미국의 중서부 중부 중서부 인거 같구요 그쵸 이거는 지금 48조 밖에 안 남았으니까 미국의 뭐 미주리 같은데 한번 찍어 볼게요 음 미주리는 아닌거 같고 캔사스 네브라스카 캔사스에 찍어 보겠습니다 음 루이지애나였네 남부였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국은요 그냥 미국은 너무나 어려워요 여기 다 속속속 딱 가운데를 찍는게 제일 좋습니다 어쨌거나 점수 얻으니까요 그쵸 자 다음에 4라운드입니다 4라운드 딱 보니까 아프리카네요 아프리카인거 같구요 지금 미국 국기를 달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네요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이 낙후한거 보세요 하 다 임시로 되어있죠 그렇죠 하 여러분 이 가난한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아이고 참 진짜 여러분 이거 지난 시간에 이거 세네갈 같은 데였는데 아프리카도 또 워낙 없으니까 어떻게 추측하겠습니까 이걸 자 무슨 언어를 쓰나 볼까요 어 어 어 어 탑템벤처스 라고 해서 영어를 쓰는데 어 음 미국 친화적인 것 같고 야자수가 있고 그러면은 적도 부근 적도 부근 세네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영국 여행인 것 같죠 영국 여행인 것 같구요 남아프리카공화국 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위도가 높은 것 같구요 어 와 가난하네요 음 가난해 보여요 세네갈 보다 가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부 세네갈은 치저지가 가난했었거든요 여기는 아 특정하니까 어렵습니다 가나 부츠와나 조금 위도가 높은 곳인 것 같아요 위도가 높은 곳인 것 같고 음 위도가 낮은 곳 적도 부근 적도 부근 적도 부근인 것 같고 세네갈로 한번 또 찍어 보겠습니다 세네갈 정도로 찍어 보겠는데 나이지리아일 수도 있겠네요 나이지리아로 찍어 보겠 음 가깝네요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는 아니지만 가깝네요 456km 정도 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나이지리아는 가나였네요 가나 음 가슴이 아픕니다 가나였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12,262점 이제 15,000점을 한번 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약간 아 이거 보면 어 언덕이 있고 한데 도로가 지금 굉장히 어 땜질이 돼 있죠 미국 같습니다 미국은 도로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네 안타까운 일이죠 같습니다 근데 표지판이 파란색이다 그러면은 어 포스 스트리트 옥스트리트 여기에 미국 국기가 있죠 그러면 미국 국기가 휘날린다 그러면은 미국 국기가 휘날린다 그러면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접경해 있는 지역 캐나다와 접경지역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음 음 음 글쎄요 보니까 지금 미국에 아 아 아 아 아 아 스트리트 이거 보면 근데 보면 어 그렇게 북쪽은 아닌 것 같죠 음 엘파소나 이런 데일까 멕시코의 국경이 아닐까요 차라리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십시오 이거 이 도로를 보세요 도로 이거 하도 넓다 보니까 도로를요 이렇게 땜질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땜빵 하거든요 어 주 재정이 안 좋을수록 그래요 이거 보세요 이거 몇십 년을 거쳐서 땜질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미국에 대한 환상을 벌여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근데 보면 그래도 활이 없을 수도 있고 하니까 지나치게 남부는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렇게 보면 지형이 사막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엘파소 같은 데인가요 음 엘파소 같은 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황량해 보이긴 하네요 음 이거 보세요 이거 도로 상태 보십시오 데드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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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59초 밖에 안 남았으니까 미국에 약간 멕시코와의 접경 지대인데 제가 봤을 때 텍사스는 텍사스 뉴멕시코 아리조나 뉴멕시코 뉴멕시코 아리조나 뉴멕시코 텍사스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아 아리조나 한번 찍어볼께요 아 아리조나주가 맞았네요 어 아리조나주는 맞았어요 4503조 음 투싼에서 저 투싼의 위쪽이네요 어 역시 맞았는데 그 미국 국기가 휘달리고 있었던 것은 음 접경지역에 가까울수록 미국에 국기가 많이 휘달리더라구요 거기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총점수가 몇점인지 모르겠네요 총점수 그렇게 그렇게까지 이렇게 그 어긋난건 없네요 16,765점이면 나쁘지 않습니다 340명이었나요 아까전에 그게 참여한 상황이 몇등이나 했는지 한번 볼까요 음 한 60, 70등 했을 것 같은데 제가 몇점이었죠 아까전에 15,000점 16,000점이었나 48등 했네요 48등 나쁘지 않은데 점수가 그렇다기보다 역시 미국을 특정하기가 참 어렵네요 미국이 많이 나와요 미국이 지금 3문제 중에 2문제 나왔잖아요 근데 음 보통 2문제 3문제 정도 나오니까 미국을 공략하면 점수가 급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는 거구요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네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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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